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술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후기화가 해원 신음복의 월화정인이란 그림 속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음복은 1758년에 태어난 화가로서 아버지가 신한평으로 도와서 화원이었고 신음복도 그림실력이 뛰어나 도와서 화원이 됩니다. 하지만 신음복은 저속한 그림을 그린다 하여 도와서에서 쫓겨나오게 되는데 그 이후 더 많은 풍속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특히 양반과 기녀들 관련 풍속화를 많이 그려 조선시대 후기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1813년부터 작품이 나오지 않았기에 1815년 전후로 운명하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월화정인은 해원 신음복의 해원 전시첩 혹은 해원 풍섭 도첩안의 30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림은 두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번째는 어느 깊은 밤에 두 남녀가 미래를 즐기고 있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모두가 잠이 든 고요한 달밤에 두 남녀가 속삭이듯 합니다. 화면의 주인공인 여성은 세게치마를 쓰고 자주색깃과 끝동이 달린 회장저고리를 잘 차려입은 곳으로 보아 평민이 아닌 기녀이거나 양반집 여성으로 판단이 되고 남성 또한 부유한 양반집 신분으로 추정이 됩니다. 남성의 두 발의 방향이나 초령의 움직임을 보아 어디론가 여성을 유혹해 가려는 듯하고 여성은 자신의 마음을 선뜻 정하지 못하고 있고 고개를 숙이고 손은 얼굴 쪽으로 부끄러운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두 신발 방향도 이미 남성을 향하가 있고 작은 손은 장옷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이 그림은 상봉 장면이 아닌 이별의 장면입니다. 여자를 두고 발길을 돌리려니 가슴이 아려옵니다. 그런 남자는 한 손을 안주머니에 찔러넣어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합니다. 정표라도 꺼내주려 하는 걸까? 그리고 세게치마를 쓴 여성은 헤어짐이 섭섭한 듯 다섯 곳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상봉의 장면이 아닌 이별의 장면입니다. 신인복은 그림의 내용을 화면 왼쪽 시에 적어두었는데 이것은 깊은 밤중 창밖에서 이슬비가 내릴 때 두 사람의 마음은 둘만이 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이 글 안에는 시간대가 삼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시로 밤 12시 전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선조 때 자유정을 지낸 김명원이 지은 시 일부이고 이 시는 당대 최고 유행가였습니다. 효원은 이 유명한 시 앞 두 구절을 그림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림색에 보이는 달의 모습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인복이 달의 모습을 잘못 그린 거 아닌가 생각했지만 신인복이 그렸던 다른 그림의 달을 살펴봐도 이런 모양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달의 모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형태는 달의 월식 때에는 가능한 달입니다. 조선왕조 기록을 보면 1793년 밤 12시에 부분월식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인복이 그렸을 당시 월식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그림은 해원에 흘린 듯 쓴 필체와 고상하고 담백한 색차를 사용한 화법으로 한편의 단편 영화를 보는 듯한 해원 신인복의 걸작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